자 여러분들 그 하든 아직 9월 한 10일경이라 날은 또 최근에 비가 오는 바람에 좀 훈훈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고 드디어 우리의 정식 강자로는 마지막인 이것이 마지막이다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마지막이다가 10월 말에 종강이 되고 나면 또 10월 말에 바로 2회분의 어떤 봉투 모의고사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러한 선생님의 어떤 강자를 동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 강자로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옛날에도 이 강자 이름을 질 때 보통 뭐 파이널이다 뭐 피니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피날레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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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자가 들어가는 게 왜 깽도에서도 그 광부 아저씨들이 일하는 곳을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끝이죠 끝 끝 끝 끝입니다 이것이 끝이다 좋습니다 OT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지리는 이제 선생님이 대치동 2강 학원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어서 수요일날 촬영하기 때문에 목요일날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될 것이고 분량은 3시간 30분 4회 총 12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30분짜리로는 4번이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14시간짜리 강자가 되겠습니다 사탐으로는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올해 이 파이널 강자가 전례 없이 양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파이널 강자 때 그 파이널 강자와 같이 제공이 되는 5회분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현장 어떤 테스트 이런 것들 실시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탐이기 때문에 정리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냥 올해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로 스트레이트 가려고 합니다 자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강자 파이널 올해 마지막이다 강자는 그 이전 강자와 굉장히 많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학생들 다수가 선생님 마지막이지만 부디 꼼꼼하게 부탁드려요 라는 말들을 게시판에 올려줬더라고요 원래 이제 선생님이 진짜 꼼꼼한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처음 개념이다 봤을 때는 꼼꼼함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선생님이 아니 그 외모를 봤을 땐 꼼꼼함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개념이다 강의 듣고서 여러분들이 아마 확신하셨을 거예요 장난 아니게 꼼꼼하다 그 마지막이다는 그 꼼꼼함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극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거의 하루에 운동하러 가는 시간을 빼고는 중간중간에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잠깐 보긴 합니다만은 진짜 책상에 한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정말 동기부여가 돼요 뭐 행복하다 그런 차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어떠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한 해피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만 사명감 사명감 또 내가 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에 대한 어떤 예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뭐 성취감이 좀 강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널 교재 보면 확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진짜로 진짜로 진짭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파이널 교재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한 80% 썼습니다만 세계질이 더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소개를 드리면 수특 수환 약속해드린대로 100% 반영을 했고요 평소에는 그게 이제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존재했어요 이번에도 물론 그런 그런 구성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자료들은 뒤에 따로 단원을 할애해서 수특 단원 수환 단원을 만들어서 정리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6월 9월 역시도 판할 교재 역사상 처음으로 6월 단원 9월 단원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항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꼼꼼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구장 표시라든가 여러 개를 통해서 가장 실질적인 접근법 어떤 주제에 대한 접근법 특히 기후 접근법은 고심에 고심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확 할 거예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열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 역시 세계지리도 필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리를 해뒀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실모에 선생님이 이 실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오스트랄로 피테고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이기상 마지막이다 모의고사의 어떤 평가원 수준에 근접하는 완성도 선배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죠 뭐 이렇게 말 안 하는 강사분도 얻겠습니다만은 아마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무슨 홈쇼핑 하는 느낌이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문제 역시도 한 문제도 허투루 하지 않기 위해서 EBS 수특수환하고 6월 9월 평가원의 재해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야 하니까 좋습니다 현장 강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음... 엄숙하면서도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쾌한 분위기 진중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로 여러분들에게 1년에 이기상 선생님과의 인강이 정말 최고의 나의 선택이었다 올해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그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왔습니다 올해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